날씨도 좋은데 왜 한숨이야? 뭔 일이야 우리 별이? 천리야 나 고민이 있어 뭔데? 이 언니한테 말해봐 나 너무 못생긴 것 같아 뭐? 너 진짜 어이없네? 왜? 너는 솔직해서 그래? 아니 재수 없어서 내가 학원 오빠랑 안 되는 이유를 곰곰이 분석해봤거든? 답은 하나야 내가 못생겼었죠 대체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와? 아니 생각을 해봐 내 장점이 뭐야? 빠른 눈치와 내... 대화 스킬 근데 그게 안 통한다? 그럼 문제가 뭐겠어 내 외모 때문이지 둘이 메타인지 테스트하러 갈까? MC 메타? 너 힙합 좀 아는구나? 역시 1세대 래퍼는 MC 메타지 말을 말자 같이 있을 때 무슨 얘기해? 음... 한 오빠는 70% 정도 롤 얘기하는 것 같고 30% 정도는 롤토체스 얘기해 그럼 너는 무슨 얘기하는데? 힙합 얘기 나는 투팍을 이을 힙합 전사가 될 거야 하... 말이 참 잘 통하겠다 그치? 나도 알아 우리 되게 잘 통하는 거 내가 좀 더 외모만 예뻤으면 그치 천리야? 야... 너 진짜 예뻐 위로하지 마 더 서러우니까 뭐? 별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? 그치? 야 메타인지 테스트 완전 대단하지? MC 메타 너 힙합 좀 듣냐? 제법인데 하... 말을 말자 하... 내가 봤을 때 별이의 문제점 딱 하나야 뭔데? 그건 바로 남자 경험이 없는 거 별이 제어 오빠랑 썸타고 있잖아 아니야 그건 썸이 아니야 그럼 제어 오빠가 별이 갖고 노는 거? 아니지 아니지 그냥 그 오빠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별이는 그냥 귀여운 동생인 거고 그냥 그 오빠한테는 게임이 더 중요한 거고 재밌는 거야 별이는 그냥 학원 동생이고 별이가 그럼 혼자 착각을 하고 있는 거다? 그치 걔는 그게 첫사랑이니까 첫사랑이라고? 그렇다니까 걔 초등학교 때부터 걔네 남자라고는 없었어 하긴 걔 중학교 때도 조용한 애였으니까 걔가 초등학교 때 조용한 애는 아니었는데 음 음 별이 초등학교 때 궁금해 지금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? 아 아무튼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그냥 걔는 남자랑 대화를 하면서 친해진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자들 눈에 자기가 예쁜지 어떤지 그냥 전혀 모르는 거고 어렵다 별이가 자기가 좀 예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무슨 좋은 아이디어 상관 난 거? 진짜 그냥 생판 모르는 남자들이 와가지고 예쁘다 예쁘다 해주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모르면 그게 방법이지 오 좋은 방법 같은데 근데 남자는 어디서 섭외하게? 우리가 아는 남사친이 어디 있어? 아 그건 그러네 승우 오빠 한번 불러봐? 야 안 돼 진짜 싫다고 싫다고 그럴걸? 그럼 어떡해 아 생각났어 뭔데? 아니면 믿어 아이고 지가 예쁜 걸 지가 모르네 아이고 이쁘게도 생겼다잉 집에 거울 없냐? 인생이 너무 쓰다 인생은 마치 한 잔의 아메리카노와 같은 걸까? 어이 거기 아랫다운 여성분 여기 금방에 조도가 너무 높아서 찾아와봤더니 어 이렇게 아리따운 여성분이 계실 줄이야 놀라... 월요 제가 예쁘다고요? 저 지금 놀리시는 거죠 돼지라고 예? 아 아닙니다 저는 당신과 같이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은 처음 봅니다 제 이름은 미스터 안 봉남입니다 안녕하세요 봉남씨 목소리도 아름다우셔라 까땡 땡 그대 이름이 궁금합니다 성함이? 전 별이에요 유별 별 스타 하늘은 수억 개의 별이 있죠 아마 그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별은 별이 있을 겁니다 유스타 당신이 나의 넘버원입니다 유스타? 그거 친구들만 아는 별명인데 아 아 하하 별을 영어로 하면 이제 스타 그래서 이제 당신은 나의 별이다 유스타 그래서 그런 생긴 뭐 애드립이죠 제가 원래 별이 11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? 친구도 아닌데요 하하 친구요? 그런 예시를 든 거죠 얘는 언제 오는 거야 누구 기다리시나요? 아 어 아니 아닙니다 무슨 어 적이 온다 빨리빨리 빨리 오게 빨리 와 오 아 이 아리따운 여성분은 누구지? 벅남? 너무 빛이 나서 빛에 이끌릴 때 찾아왔지 마치 불 나방처럼 이 아리따운 여성분 이름이 뭐지? 저는 별이에요 이름까지 이렇게 아름다우시다니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습니다 CPR이 필요해요 응급 상황이에요 선물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채워드릴 거예요 보여요? 믿음? 저 지금 놀리시는 거죠 돼지라고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베리씨 당신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자신을 믿어요 별씨 아름답다고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혹시 혹시 네가 아직도 안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야? 당연하지 생각이 변할 게 뭐 있어 아 맞다 어제 대박 사건 있었다 어 뭔 일? 아니 어제 벤치 앉아있는데 남자 두 명이 와가지고는 어 남자 둘이서 어? 너보고 이쁘다지 아름다웠다지 도로 아십니까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믿음이 중요한데 너 뭐라니 세상 무섭다니까 천리 너 조심해 내 탁월한 처신술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 했었죠 무슨 생각해? 아냐 별이는 눈치만 기르면 정말 완벽할 것 같다 복자가 랩을 한다 홍홍홍홍 내 이름은 안복자 거꾸로 하면 쟤뽕 안 내 친구 찰리찰리 유스탈 내 이름은 안복자 우 내 이름은 안복자 거꾸로 하면 쟤뽕 안 내 친구 찰리찰리 유스탈 따란 나랑 히퍼바틀 될래? 히퍼바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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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